안녕하세요. 햇번입니다. 네, 오늘 11월 2일이네요. 네, 오늘은 우리 학생들 실습 지도평가하러 차를 타고 룰룰룰룰룰 나왔습니다. 여러 기관을 돌면서 차수기님 같은 영상을 찍어요. 히어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네, 잠깐 스탑하고 있었어요. 지금요. 네, 여기는 행주산성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요, 추억국수를 먹었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해서 밥만 조금 먹었어요. 혹시라도 조심스러워서. 네, 우리 히어로가 꼭 여러분들 건강검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전부 건강검진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도 정규적으로. 꼭 흥액했다고 100억 된 거 여러분들. 100억 매출 다성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빵빠라빵. 아우, 아름답다, 아름답다. 가을에 단풍짐 보세요. 아름답다. 와, 너무 beautiful, beautiful. 너무 아름다워요. 네, 이거 단풍짐 보여드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아까우니까. 오른쪽 화분 주의하세요. 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쨌든 수면제같이 세균세균 평안하게 마음이 평안해서 잠도 잘 올 것 같아요. 온기들 딱 듣다가 잠잘 적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그거 불면증도 치료하는 그 온기 아닌가요? 하여튼 대단하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올려놨던 아이돌 차트 랭킹, 평점 랭킹, 188주 1위. 네, 우리 히어로는 그저 그저 1위, 1위, 1위. 정말, 정말 우리 영우시대,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했고요. 우리 헤아래, 우리 히어로 같은, 임영우 같은 훌륭한 가수, 최고의 가수가 또 있을까요? 네, 하늘의 그림 좀 보세요. 나 이런 구름 처음 봤어. 구름이 뭐 솜사탕같아요. 이야, 솜사탕같아. 나무접으로 둘둘 마르면 말릴 것 같아요. 멋있다, 이쁘다. 야호, 하늘아, 하늘아. 너나 어쩜 이렇게 이쁘니? 네, 정말 이쁘죠?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때요? 예쁘죠? 네, 박사님. 파란 하늘의 하얀 구름 이쁘죠? 와, 너무 예쁘다. 솜사탕. 너무 예쁘네요. 아름답고요. 네, 쭉 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를 향해서 요즘 3학년 4학년 지도평가하느라고 좀 바빠요. 네, 쉴 틈이 없네요. 네. 아, 아름답다. 왼쪽 채널을 이용해.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우리 영원시대처럼 블루 하늘은 좀 스카이는 파란 하늘이네요. 아, 또 단풍이 나왔어요. 다리 밑을 가고 있어요. 음, 너무 아름답다. 와, 너무 예쁘죠? 예, 중간에 우리 히어로의 음악을 한번 들으면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음악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뮤직 큐 하고 여러분께 살려드릴게요.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11월 2일 삿속에서 우리 히어로 소식 영상 찍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도 귀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시대 가족 여러분, 해폰 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해요. 오늘도 간행, 간행.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간행.